40억 최고급 빌라? 이오원 남편 박진우, 그는 누구? 배우 이오원이 화제인 가운데 남편 박진우씨까지 새삼 화제다. 지난해 4월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엔 명단 공개 2016에서 이오원의 남편이 공개된 바 있다. 이오원의 남편인 6세 연상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박진우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공부한 임재다. 현재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. 또한 박진우씨의 부친인 이오원의 시아버지는 인천에 연고를 둔 한화학회사의 온화로 상당한 재료가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오원이 사는 집은 논현동에 위치한 145평형 최고급 빨라로 분양가만 무려 40억 원을 육박해 화제가 됐다. 한편 이오원은 지난 2003년 골프 선수 박진우와 결혼한 뒤 이듬해 첫 딸을 낳았고 10년 만인 2014년 5월 둘째 딸을 낳았다. 이후 1년 후에 셋째 아들을 출산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